내가 어느 회사 자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10만 1000원이든 아니면 혹은 10만 100원을 만들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내년은 바로 이슈는 안녕하세요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의 저자 장지웅입니다 오늘 이 보라에서 제가 첫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 여기 구독자분들이나 지나가다 우연히 본 시청자분들 다 포함해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전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금융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자신한테 어떤 최면을 걸고서 금융시장을 그 돈 자체로 직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년 글로벌 증시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비지형 시장도 급성장을 할 것이고 내수 시장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트렌디한 산업 분야가 어딘가 이 두 가지를 좀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이 금융시장의 포식자들 책에서 제가 직접 이 글을 지필하면서 저 스스로도 느끼고 우리 여기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느껴야 되는 가장 큰 아주 자명한 명제 하나는 뭐냐면 기업이 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도덕적과 부도덕적인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가지고 소액 투자자들은 절대 그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오너십과 특수관계인들 아니면 경영인들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거나 내가 어느 회사 자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그쪽의 사업 방향이나 회사 진행에 대한 어떤 행간을 결정하는 그 경영진들의 마음을 읽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란 회사가 베임 이슈나 횡령 이슈에 휘말렸다고 해서 이 회사는 나쁜 회사야 아니면 혹은 이 회사는 도덕적이니까 좋은 회사야 이런 관점을 버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취지로서 이 금융시장을 바라봐야 되냐 딱 한 가지 내가 오늘 단 10만원이라도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이 10만원이 이 기업이 도둑질을 하든 이 기업이 어떤 나쁜 행위를 하든 내가 투자한 10만원의 가치를 10만 천원이든 아니면 혹은 10만 100원을 만들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점을 정확히 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논쟁의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자는 절대 대중의 히스테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가장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내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시작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서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딱 두 가지만 놓고 볼게요 첫 번째로는 회사가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가 어떠한 경영 행위를 할 때 어떠한 과정을 갖느냐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 이 두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서 회사든 아니면 어떤 펀드 상품이든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운영한 어떤 자금이든 이런 흐름을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이 책에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뭐 뒷표지에도 나와있지만 어떤 기업이 가장 실망스럽고 가장 역부족인 기업이냐면 바로 실적을 못 내는 기업이 가장 역부족인 기업입니다 아무리 기업이 도덕적이고 오너십 경영이 투명하고 요즘 우리가 ESG ESG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재무구조나 지분구조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간다고 한들 소액 투자자한테 내가 이 종목을 만원에 샀는데 이것이 9천원이 되고 있으면 그것은 안 좋은 회사죠 뭐냐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돈의 논리로서 그 기업을 바라봐야 되지 그 기업의 행위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된다 단 그 기업의 행위가 내가 투자한 이 돈의 가치를 더 업라이징을 해줄 수 없느냐 있느냐 그 판단을 하셔야 된다 항상 이 기준점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여러 군데서도 설명드렸지만 대한항공의 땅콩해양 사건도 있었고 삼성의 제일 모직 삼성물산 인수합병권도 있었고 LG화학의 2차전지 부분에 있어서의 물적분할 이슈도 있었고 또 하나그룹이 삼성의 종합화학을 인수했던 이슈도 있었고 롯데그룹이 삼성의 정밀화학을 인수했던 이슈도 있었고 그런 이슈들을 보면서 또 뒤집어서 두산이 맥주 유통이나 이런 거 다 팔아먹고 지금 두산 퓨어셀이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을 추구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방향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방향의 설사 잘못됐어도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그 기업의 원가가치 대비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냐 없느냐 그 요소를 따져줘야 된다 꼭 저는 이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보라라는 이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요소다 왜냐하면 그 책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저자들이 나와서 주옥 같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금융시장의 포식자들 즉 투자자의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그 의의를 갖고 있는 저자로서 지금 강의는 내년에 어디 산업군을 주시해야 되고 어디 산업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시장 포식자들 저자 장지웅이 생각하는 내년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뭐 여러분들 요소 많이 나오죠 메타버스도 있고 LFT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은 무조건 매출에 직결되는 비즈니스가 무조건 급등을 한다 그래서 내년은 바로 이슈는 탄소 배출입니다 근데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탄소 배출이 뭔데요? 라고 여쭤볼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전기자동차도 있고 뭐 수소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탄소 배출에 가장 주는 그 탄소 배출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원자재가 제일 많이 쓰이냐 그 부분을 추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원자재를 유통하는 기업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원자재의 유통을 장악하는 기업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내년 글로벌 증시는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인베스트에 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